이 곡은 원래 기타리스트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곡이었는데 아코디언니스트 토니 모레나 라는 사람이 아코디언을 연주하면서 되게 유명해진 곡이에요. 그 곡을 저희 무드뮤젠트만의 색깔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무드뮤젠트였고요. 저희한테 관심을 좀 많이 기울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. 인스타 계정 저희 팔로우 해주시고 공연 소식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박수합니다. 모든 분이 되셨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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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